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우파농객, 우파 지식인, 우파문필가가 참 나오기가 힘든 아주 척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토대가 갖춰졌지만 문화 영역, 시, 소설, 산문, 영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좌파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은 이미 그냥 점령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물건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점령상태에 있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참 내공이 있는 그런 우파농객이구나. 이응준이라는 분이 나왔네요. 1970년생 이응준 작가인데 586세대의 막내객에 해당하신 분인데 인터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지적인 능력이 막강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자유주의 우파의 실력자와 자산가들은 사람을 키우질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방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걱정, 새사 안타는 혼자서 다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작가들은 신념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소외되고 괴로워집니다. 이들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고 위력적인가를 한국의 기업가나 자산가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념을 여러분들 점령당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경제 영역을 제외하고 문화계는 거의 좌파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 역사도 접수가 됐고 문화계도 접수가 됐고 선관위도 접수가 됐고 선거 자체가 뭡니까? 그냥 좌파들에게 그냥 장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영준 작가의 인터뷰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는 진짜 좌파일색입니까? 송의닭 선임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우파가 버티고 있거나 선전한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의 증거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좌우익 대결에서 해방전국의 그 혼란스러움 이후에 한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좌파들에서 완전히 영하게나 이런 게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이 비용을 저는 반드시 치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냥 민주노총 후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선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지명도도 향핀에 떨어지는 천창수 전 여러분들 교육감 후보 교육감의 노옥희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 민주노총 지름 지지를 받자 바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등 30자수당을 훔쳐가지고 당선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당락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잘 지적했네요. 한국인 자체가 좌파적 감성에 휩쓸리기 쉬운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남 이성만이 없었으면 한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가 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치호 선생이 여러분 자웅 윤치호가 이야기했던 거가 한국인은 이성 10% 감성 90%인데 그때 한국인이라는 개념은 그냥 조선인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지금 근대적 의미의 한국인이 아니고. 일각에서 한국의 우파는 공부 우파는 우파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부하지 않는 물이다. 책 팔린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우파건 좌파건 다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 다니는 겁니다. 개딸이든 딸개든 이렇게 하죠. 주사바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 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부해서 개몽돼야 됩니다. 지적인 활동을 해야 사람이 깨우칠 것이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 거구 또는 극자라는 호칭이 가능한가. 한국의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기자들이 먼저 메이조 언론사 에서도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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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구정선거 여러분 규명한 사람들 보고 거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구입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대한민국에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 선량한 우파만 있는 거죠. 지적으로 완전히 제압이 당한 겁니다. 여기 잘 이야기했는데 한국에 거구 없다. 대한민국 장성이 청와대 행정관 하에 벌벌 기고 공무원보다 더 눈치를 보는 마당에 무슨 얼어 죽을 거구가 있나. 반대로 극자 세력은 남한에 분명히 있다. 폭력을 사용하고 거기 간부와 간첩으로 체포되고 있는 민루총이 그렇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극자 파시즘 집단이다. 그걸 따르거나 용인하면 극자가 맞다. 이것은 그냥 팩트 사실이다는 거 아닙니까. 극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 거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응준 작가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많이 개인의 발견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대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자각이라든지 개인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탄생한 근대인은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타인에 대한 정우가 필요가 없는 홀가분한 개인을 뜻합니다. 근대인은 그 공허함을 자신의 직업노동과 직업정신에서 해소하고 성화시킵니다. 도덕은 공자 명자가 아니라 직업 도덕입니다.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직업정신이 부족합니다. 프로페셔널즘이 없는 겁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결 내리는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도 질책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하이클래스의 직업윤리를 보는 겁니다. 성실함이라든지 진지함이라든지 진실됨이 전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100여 건 정도의 선거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한 건 수사를 했습니까 검찰의 직업윤리와 경찰의 직업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을 재검 표장에서 나온 공문서 위조에 대한 여러분들 고발사건 때문에 파주 경찰서가 여러분들 이근정 검사의 보완수사 두 번을 다 뭉개지 않습니까 그냥 경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저는 뭘 보는 거 아니까 한국인의 민낯 직업윤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실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직업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윤리.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정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 곳에 사는 한국인은 직업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든 사회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문직이니까 그 전문직에서 뭐죠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검찰로서 감당원은 감사원으로서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근대인이 아직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모두 다 남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라는 것은 부주의함에서 터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연에서 터질 수가 있고 터질 수가 있잖아요. 다 뭐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남북한 모두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쏠려가는 대중적 파시점 성향이 짓습니다. 이영준 올해 53세의 우파 지식인이 아주 예리하네 똑똑합니다. 이렇게 뭐죠 대단히 파시점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고차가 되고 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386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계관을 조선 양반 탈레반과 위정척사판으로 분수하고 규정한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후기 조선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사람들이 덕실덕실 조선사람들이 우글우글 조선사람들이 뭐죠 조선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직 한국사람들이 아니고 근대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식 여러분들 멘탈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북한의 여러분들 인권에 침묵하고 중국을 추종하고 아직도 자파꿈을 꾸고 그게 조선인이죠. 남유럽의 그리스는 1950년 60년대 세계 최상위의 제조법을 갖고 있던 자동차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처참하고 대토리티비 없는 몰락은 1980년대 파판드레오 정권부터입니다. 최초의 사회당 정보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대학 교수 출신의 경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파판드레오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청동술은 편안하게 감각되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걸 따르면 우리는 중세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그 순도가 높아져서 더 강력한 마약 같은 청동술이 됩니다. 불편한 지동술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결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눈앞에 있는데도 대중은 당장의 촉감만으로 미래를 선택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치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불길한 예감이지만 그래서 포퓰리즘이 극도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의 토양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인전은 무엇까지 부서졌습니까 선거까지 망가져 가지고 선거 부정 곱하기 포퓰리즘까지 하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냉정하게 선거하고 그렇게 이런 정치인들의 마약 같은 그런 약속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 문제 한번 다루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맹백한 사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어떻든 너무 이렇게 불길한 예감에 동감하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정말 뛰어난 그런 우파 지식이 있네요. 이응준 여러분께서 검색해 보시고 이분이 쓰신 글을 보시게 되면 복걸 이후에 인문절 이후에 아주 출중한 그런 인터뷰가 아주 뭡니까 지적이고 예리합니다. 이응준 작가네요. 아주 좋은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국을 살리는 길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오거니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정권이 침탈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